그 안에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는데 이 형과 같이 해줘야지 나한테 다 사오면 안 된다고 아니 선비가 사장님 선비가 4만 원인데 뗄 때 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왔어 나 낚시하고 있는데 나가 또 이렇게 낚시를 겨디는 거야 야 마트로 준비하려면 어딘가 나갔을 거 같아 벵에돔 벵에돔 벵에다 벵에 벵에 이렇게 미군의 미군의 cirEL 미국에 제가 여기있네 세 사람인데 한 사람 더 있어요 네 분이라고 네명여 어디 가시려고 생도예요 생도 간다고 예 네 여기 숙소 자네 있습니까? 가봐야돼요 가봐야된다고예? 자네는 전부 다 가봐야돼요 우리 지금 그 일곱백 놓은거죠? 응응 들어가면 들어가봐야돼 똑같이 가네요 형들은 으흐흐흐흐 이 친구들 김물이 닦고싶어가지고 엄마 엄마 떠드리고싶어 봐 미끼를 먼저 해 아 미끼를 하고 다했습니다 미끼를 다했다고? 네 미끼를 하고 다했어요 미끼를 다했으면은 그러면은 그래야만 안되는데 이하고 가게 해줘야지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나한테 다 싸우면 안된다고 앞으로 그래야만 안되는데 그래도 여기 배앞이 새벽에 무료로 장사하고 있는데 아니 선비가 사장님 선비가 4만원인데 그거를 고객한테 강요하면 됩니까? 그거를 낚싯밥 많이 다해도 그런걸로 있는 데가 없는데 그래도 그래앞으로만 걸어갈 수 없어 고맙습니다 아니ел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지금 ребята. 한번 해 볼께요. 네 맞아요. 내맛과 나를 좀 보고. 당신도 이렇게 되는데. 아. 지금 안 알았습니다. 저는 바라매시야. 이 정도로 작년 침이 좀 어려워요. 9명에 10명 있는거죠? 9명에 10명 있다고요? 4명짜리라고 들었는데 어째 낚시했어요? 낚시 어떻게 하셨어요? 싸웠어! 낚시하고 있는데 와라꼬 이렇게 낚시를 결제는거야 낚시내로 시켰어 귀야 난 소리를 안하네 나도 80만원짜리 낚시인데 그 양반은 불태 너 둘 중에 하나만 어디 딱 나갔지 재밌겠나? 무슨 이거 고개다 고개 천천히 내려요 자기쯤 잘 챙기고 물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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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 서서 하면 되겠네 야 전자 쪽 오랜만에 쓰네 잔챙인데 잔챙인데 이거 뭐야? 이거 달려있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예요? 메가리야? 메가리네 메가리 왜 메가리야? 메가리네 메가리 메가리가 올라왔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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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어 어 달려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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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리겠지 메가리 메가리 와 메가리인데 이거 힘이 꽤 쎄나 메가리 뭐 힘이 꽤 쎄나 아 고동하네 고동하요? 고동하네 고동하 아씨 어차피 고동하네 고동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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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왔는데 힘이 없어 메가라 아니면 고동하야 또 고동하네 아아 나 오 나오면 안 되겠네 고동하네 고동하네 고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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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냥 손에 가져가면 되지 뭐 아유 고정하네 uy 또 좌세히 구성하네 길하니 뱅이 Martha 중층 여기 있네 근데 사이즈는 얼마 안되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